여러분은 대구의 비수성구 대장급 입지라고 하면 어디가 떠오르시나요? 2호선, 3호선의 더블역세권과 시내를 도복권으로 활용할 수 있는 남산동, 그리고 달구벌대로 2호선과 주변 상권이 살아있는 죽전 내거리, 아니면 수성구의 인프라를 함께 누리며 근처밸리의 직주근접 효과까지 볼 수 있는 수동구 지역, 투자자들이 좋아하는 KTX 외 교통의 메카로 더욱 커지고 있는 동대구역 등이 있겠는데요. 오늘은 이 중에 한 곳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려볼까 합니다. 그럼 함께 가보시죠. 오늘 소개해드릴 입지는 바로 중구의 대표 입지이며, 대구 전체에서도 대장급 단지들이 두 곳이나 포진되어 있는 남산동입니다. 그 두 곳은 바로 남산롯데와 청라자이인데요. 이 두 곳이 중구 안에서뿐 아니라 대구 전체에서 대장급으로 송꼽히는 이유, 그리고 앞으로의 입지 전망들을 살펴보고요. 해당 단지들의 디테일한 특징들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남산동은 우선 대구에서 실패하지 않는다는 달구벌대로 2호선을 끼고 있습니다. 달구벌대로 라인이 선호되는 이유, 제가 자주 말씀드렸기 때문에 제 영상을 자주 보시는 분들은 이제 잘 아시겠죠. 달구벌대로는 위치적으로 대구의 중심부를 관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도로이든 지하철이든 대구 전 지역을 접근하기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래서 달구벌대로는 대구의 허리 혹은 척추라는 별칭이 있기도 하죠. 그리고 무엇보다 2호선 라인에는 대구의 강남이라고 불리는 수성구 범어동 학원가 라인과 업무 핵심 지역인 범어내거리가 있습니다. 서울에서도 강남과의 접근성이 중요하듯, 대구에서도 이 범어동과의 접근성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한 번 형성된 학군과 학원가는 쉽게 바뀔 수 없고, 특히나 보수의 심정이라는 대구에서 교육의 열망은 이미 전국적입니다. 현재는 범어내거리가 교통적인 부분이나 상주인구적인 측면에서 더욱 커지다 보니, 오히려 범어내거리 쪽으로 더욱 확장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앞으로의 2호선 선호는 더욱 짙어질 수 있겠죠. 남산동에서는 2호선을 활용해서 수성구 학원가 라인을 바로 보낼 수 있기에, 남산동에 세대수 많고, 비수성구 대장급 단지들이 있지만, 학원가가 형성되지 않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남산동은 여기에 추가로 3호선까지 들어서며, 더블역세권이 형성된 지역인데요. 현재 대구에서 더블역세권은 3곳 밖에 없는데, 반월당역과 명덕역, 그리고 청라 언덕역입니다. 그 중 선호대는 2호선 라인과 알자 라인들이 많은 3호선을 끼고 있으니, 활용도가 더욱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런 더블역세권은 기존에 살고 있는 7거주자에게도 좋지만, 대구를 잘 모르는 외지 투자자 입장에서도 더블역세권을 먼저 주목하지 않겠어요. 나머지 더블역세권인 반월당과 명덕역은 아직 주변으로 매력적인 대단지, 주거단지가 없는 상황이기에, 주거지로서 이미 형성된 청라 언덕역의 선호도가 더욱 커지는 것 같습니다. 또한 남산동은 위치상 시내와 가깝기 때문에, 백화점은 물론 반월당과 동성로 시내를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남산동의 외식상권이나 술상권이 크게 발달하지 못한 이유도 시내가 가깝기 때문에 그런 것 같네요. 그리고 시내와 가깝다는 것은 위치상 대구 중심부라는 뜻이기에, 대구 전 지역 어디를 가나 빠르게 접근할 수 있고, 대구 기본 계획상 도심의 위치이기에, 인구 감소 시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주거지입니다. 이런 남산동의 대장급 단지라고 하면, 남산롯데와 청라자이를 들 수 있는데요. 현재 입지도 비슷하고 시세도 비슷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그 안에서 디테일한 차이점들이 존재합니다. 우선 남산롯데는 현재 3년 차가 된 단지로, 작년에 청라자이가 들어서기 전까지 독보적인 남산동의 대장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었습니다. 세대수는 987세대이며, 층수도 남산동에서는 높은 편인 34층이기에, 외관이 웅장하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남산롯데의 가장 큰 장점은, 아무래도 남산동에서 선호되는 초등학교인 남산초를 초픔화로 보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고요. 남쪽 순여원으로 연구조망이 열려있다는 점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브랜드도 롯데건설의 일군 브랜드이기 때문에, 선호도가 높고, 조경도 대단지답게 준수한 편입니다. 남산롯데 주변으로 현재 개발할 수 있는 땅들이 남아있는데요. 우선 오른쪽으로 대남지구와 명륜지구가 있습니다. 명륜지구는 현재 힐스테이트와 롯데캐슬의 컨소시움으로 시공사 선정까지 마친 상태고요. 대남지구는 아직 조합 설립 단계에 머물러 있어 시간이 좀 더 필요해 보입니다. 두 곳 다 중고에서는 좋은 입지라고 볼 수 있고, 진행이 된다면 남산초와 더욱 붙어있는 남산롯데의 입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북서쪽으로 붙어있는 지역은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되었다가, 현재는 해제된 상태입니다. 위치가 워낙 좋기 때문에 추후에 부동산 분위기가 좋아지면 변화의 움직임이 있을 만한 입지죠. 이런 움직임 또한 남산롯데와 남산동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예정입니다. 반면 청라자의 경우 남산롯데와는 다른 특징들이 있는데요. 우선 남산롯데와 비교해서 2년 정도 신축이라는 점을 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의 입주장이었지만, 빠른 매물 소진 속도를 보여주며 남산동의 신축 선호를 증명했었죠. 청라자의는 남산롯데 보다는 상대적으로 조망이 막혀있고, 초등학교도 큰 길을 한번 건너야 하는 아쉬운 점이 있지만, 대신 청라자의는 기준으로 형성된 상권 인프라가 장점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원래 신축 상가들은 비싼 분양가가 임대료에 그대로 영향을 주며, 공시를 채우는데 제법 시간이 걸리게 되는데요. 청라자의의 신축 상가들은 작년에 입주와 동시에 거의 다 차버리면서 강력한 상권의 힘을 보여주었습니다. 위치상 남산동에서 발굽을 대로 쪽으로 나오는 동선에 있기에, 동선상의 이점도 있었으며, 무엇보다 상대적으로 남산동의 상주인구 대비 근리상권이 약한 상태였다는 뜻이었겠죠. 어찌됐든 현재 청라자의 앞쪽으로 다양한 업종의 상권들이 형성돼 있고, 남산롯데에서도 자체 상권이 다소 약하기에, 청라자의까지 나와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같은 남산동의 대장급 단지이지만 장단점이 존재를 하고요. 공통적으로 아쉬운 부분을 굳이 뽑자면 내부 평면이 되겠습니다. 두 곳 다 예전에 설계된 재개발 지역이다 보니, 평면이 요즘 선호되는 4배 파상형이 아닌 3배이입니다. 물론 국평보다 큰 평수로 가면 4배이가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하는 국평에서 3배 밖의 선택지가 없다는 점이 아쉬운 대목입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많이들 보시는 단지가 남산동의 또 다른 신축인 남산자의 하늘체인데요. 이곳은 국평도 4배 판상형이 있기에 젊은 분들 위주로 선호되고 있는 단지입니다. 세대수도 1300세대 이상으로 대단지이며, 내부 적용이 잘 되어 있는 편입니다. 다만 초등학교 배정이 남산초가 아닌 내당초인 부분이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남산동에서 남산롯데와 청라자의의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는 단지입니다. 그 밖의 다른 대안으로 대신 2편안, 그리고 청라운덕 서안도 내부 구조가 잘 빠진 편이고, 남산 2편안은 남산롯데와 대동소의한 위치로 입지 측면에서의 대안으로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중구에서 주목할 만한 입지인 청라운덕 더블역세권을 끼고 있는 남산동 살펴봤고요. 그리고 그 안에 대장단지들까지 함께 소개해드렸습니다. 남산동 외에 중구에서 앞으로 주목할 만한 입지가 한 곳이 더 있는데요. 추가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온라인 정규 강의에서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그리고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대구부동산 입지 정보와 자료들은 입지 비밀 카페나 단체방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